자 이번 시간에는 단별량 선형회기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선형회기의 회기는 regression의 우리나라 표현 방법이 회기인 것은 잘 알고 있죠. 이미 앞에서 조금 설명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기계학습 문제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립트한 결과 1번 타입이냐 2번 타입이냐 3번 타입이냐 그런 것은 분류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답의 결과가 실수로 나와야 되는 경우는 regress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죠. 즉 실수의 값으로 답이 표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계학습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와 같은 단별량 선형회기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한 가지 예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로 선택한 것은 포틀랜드 지역의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형태를 모양을 잡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코드는 파이턴으로 실제 포틀랜드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금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파이턴 코드인데요. 이 파이턴 코드 쓰는 방법은 추후에 파이턴 렉처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 언더스코어 데이터와 프라이스 언더스코어 데이터 즉 집의 크기와 집의 가격을 각각 47개 입력을 했고 그것을 플로팅하는 그러한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린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그래프는 앞에 보여준 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는 건데요. 수평축은 집의 크기, 스퀘어, 피트 단위고요. 그리고 수직축은 그 집의 가격을 1000불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각각의 X점들은 그 위치는 특정 집의 크기와 가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질문이 우리한테 주어질 경우가 있죠. 즉 집의 크기가 얼마인데 가격이 과연 얼마일까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집 크기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양상을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 데이터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가 어떤 직선, 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집의 크기가 1500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하면은 이 직선상의 위치, 1500 스퀘어 피트 위치에 해당되는 가격을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뭐 한 이게 1000불 단위니까요. 20만불, 20, 한 8만불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가 맞다면 즉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경우를 우리가 단별량 선형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어진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지도 또는 감독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죠. 즉 Supervised Learning의 조건은 자료의 정확한 답이 각 예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경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죠. 그때의 학습을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학습을 통해서 예측되는 값이 실수값 또는 연속된 값의 어떤 지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회귀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의 반대라 아니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가 소위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1 또는 0 이렇게 나타내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 개수만큼의 어떤 정수값이 또는 이산적인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그레시 문제와 우리가 다르게 취급하는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와 같은 단별량, 선용회기 문제를 수학적으로 조금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림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를 디지털 숫자로 한번 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표로 한번 봅시다. 즉 여기 보다시피 그 왼쪽 컬럼에는 우리가 사이즈가 보여지고 있고요. 크기 그리고 오른쪽 컬럼에는 집의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04 스퀘어 피트일 경우에는 이걸 좀 지울까요? 자 2,104 스퀘어 피트일 경우에는 그 가격이 46만 불 뭐 1,416 스퀘어 피트일 때는 232만 불 아니 232천 불이겠죠? 참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전체 데이터가 지금 컬럼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몇 개이냐면 지금 그 47개의 데이터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기호를 여기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훈련 자료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M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47이 바로 M이라는 값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소위 X값과 Y값, 입력값과 출력값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우리가 X, 입력값 X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그 가격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인데 그거는 Y, 출력값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X는 입력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는 우리가 출력 변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X는 보통 그 소위 기계 학습 분야에서는 그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Feature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그 출력값 Y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값이기 때문에 타겟 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는 Input과 Output이지만 머신러닝 측면에서는 Feature와 Target 똑같은 대상이지만 이렇게 다른 용어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X와 Y가 하나의 쌍으로 주어지는 X, Y 유아 같은 것은 한 개의 훈련 자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훈련 자료가 47개나 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개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몇 번째 훈련 자료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첨자를 이제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첨자에 괄호를 붙여서 우리가 지수값과는 전혀 다른 값이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X 위첨자 괄호 열고 I 그리고 Y 위첨자 괄호 열고 I 하면 이건 I번째 훈련 자료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X 위첨자 괄호 열고 I의 값은 뭐예요? 첫 번째 그런 훈련 자료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104라는 값이 할당되는 거고요. X의 위첨자 두, 그러니까 투 라고 하면 두 번째 이 자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훈련 입력 자료, 그거는 1416이라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죠. Y1 위첨자 하면 첫 번째 출력 값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60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얘가 3번째 등등등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 우리가 기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기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훈련 자료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집 크기와 가격 자료가 47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훈련 자료 집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한테 어떤 알고리즘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공부를 아직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 훈련 자료에 기초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수학적인 모델을 추정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선형회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수학적인 모델을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H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하이퍼세시스, 가정의 영어로 된 단어죠. 하이퍼세시스,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찾고 있다면서 H. 사실은 하이퍼세시스 보다는 요즘에는 모델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수학적인 어떤 모델을 쓰느냐, 형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모델을 쓰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하이퍼세시스 또는 모델이 완성이 되고 나면 주어진 집 크기를 이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수학적인 모델 상에서 가격이 추정되는 그러한 이 모델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호로 표시하면 X가 하이퍼세시스에 들어가서 Y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X라는 우리가 규정하고자 하는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인데 얘는 X를 Y로 맵핑해 주는 함수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 H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원 플로팅으로 그래프를 그렸던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즉 데이터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저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수평축은 당연히 그 입력 값이기 때문에 X라고 부르고요. 수직축은 우리가 Y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떤 형태를 띄일까? 일단은 선형적인 형태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굉장히 단순한 수학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즉 이 데이터를 보건대 적어도 여기를 가로지르는 어떠한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이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 공식을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보통 fx라고 많이 보통 예전에 썼지만 여기서는 하이퍼세스에 쓰니까 hx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들어가서 이것에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원 x 형태를 갖는다.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력 x의 1차항으로 구성된 이런 직선 방정식의 이렇게 상수 여기서 말하는 세타 제로는 상수인데요. x가 포함되지 않은 이 상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y축과 x가 0일 때니까 y축과 만나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값을 보통 우리가 세타 제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직선인 경우에는 기울기만 알면 이 직선을 또 표현할 수 있죠. 즉 보통 이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 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서 델타 x라고 하고 이 높이를 델타 y라고 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보통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 이 본 클래스에서의 그런 기호 방식을 따르면 이거는 세타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주어지는 직선 보통 이거는 섭스크립트 세타를 준 거는 세타라는 파라메타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걸 한 거고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h of x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즉 이런 h of x라는 직선 방정식 그래서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1 x 형태를 띄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직선으로 우리가 이 h of x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세스이고 이 하이퍼세스를 학습한다라는 건 뭐예요? 즉 세타 제로가 얼마이고 세타1이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이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하면 그게 바로 단별량 선형회기를 사용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수가 하나이죠. 변수는 x 하나이고 그것을 실수값으로 출력값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것을 단별량 선형회기 문제를 풀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